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점점 더 따사로운 애살이 몸과 마음에 활짝 기지개를 펴게 하는 듯 따사로운 봄입니다.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져서 감기 걸리시는 우리 불자님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도 이번에 감기 걸려가지고 한 달째 굉장히 힘이 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을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뵌는지 2008년 4월 1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만 5년이 넘어서 이제 6년차 여러분들을 뵙고 있습니다. 서울 BBS에서 좀 방송을 하고요. 미국 BBS에서 한 10여 년 방송을 하고 청주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된 지 이제 만 6년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처님의 생애와 교훈이나 불교와 결혼 또 예불문, 기타아미타경, 불설천지파량, 신주경, 부모은중경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렸고요.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 매일 아침 저녁 예불하는 예불문과 이산해연선사 발언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언제 기회되면 여러분들께 천수경이나 또 기타 여러 경전들을 섭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사실 천수경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경이죠. 여러분들 절에 가시면 맨날 하시고는 계시지만 사실 천수경에 대한 뜻을 바르게 하시는 분은 거의 없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안타까움이 적지 않죠. 매일 천수경을 우리가 독성을 하는데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또 일부 전법자님들께서는 천수경이나 또 거기에 나오는 어떤 진언, 신무장부 대다라니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해석을 하면 뜻이 응축이 될 수 있어서 위험하니까 해석하지 말아라 이렇게 편견을 가지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사실 알아야 되거든요. 무슨 뜻인지 알아야 우리가 그 뜻을 알아서 실천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게 되는 것이고 아무 영문도 모르고 우리가 해보면 식당 국, 소태에서 하루종일 국을 푸지만 그 국맛을 모르는 국자와도 같은 것이고요. 카세트 테이프가 절에서 하루종일 독경을 하지만 그 뜻을 모르는 것과 같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는 수행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들 계시지 않아요? 절에 가셔서 참선도 하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절도 어떤 분들은 삼천배도 아주 쉽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수행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요. 그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근본적인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뜻이나 또 부처님 말씀에 대한 경전에 이해를 하지 못하고서 수행을 한다 한들 여러분들 마음속에 편안함은 만들 수 있지만 깨우침을 얻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부처님 말씀은 화엄경을 비롯해서 열반경까지 여러가지가 있지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절에서 매일 하시는 반야심경은 부처님께서 21년 동안 설하신 반야경을 268글자로 응축해 놓은 경전이죠. 마하까지 넣으면 270자가 되는데요. 그 268글자 속에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깨우친 진리가 들어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하시는 의상조사 법성계를 살펴보시면 법성계가 77조로 되가지고 7글자씩 39절로 되있죠. 그래서 210글자로 되있지만 바로 화엄경에 대한 것을 응축해 놓은 거죠. 의상대사께서 60화엄을 공부하시고 그 60화엄에 대한 것을 응축해가지고 법성계로 표현해 놓은데요. 사실 법성계 하나만 여러분들 이해를 다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루 형량할 수 없는 깨우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성계다라고 하는 것은 화엄경을 응축해 놓은 것이고요. 반야심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반야경을 응축해 놓은 것인데 이 천수경에 대해서는요. 부처님의 가르치신 아함이나 방등이나 그 다음에 반야 법화 열반 이런 모든 경전이 다 포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천수경을 해설을 하라라고 하면요. 그 모든 경전을 다만 어느 정도라도 섭렵을 할 줄 알아야 천수경을 풀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천수경을 강의한다라고 해서 보면은요. 일반적인 한자어로 된 것은 풀어서 요즘 법여집에도 나오는 게 있는데 본승도 그것을 한글의식으로 20여 년 이전에 다 풀어가지고 그때 청주에 계셨던 어떤 법사님이나 이런 분들도 제가 푼 의식집을 보고 법여집을 만들기도 하고 지금은 상당히 많이 퍼져나갔는데요. 아직도 그 진언에 대해서 해설해 놓은 적은 없죠. 근데 진언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정구업 진언에서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다 라고 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나무사만다 못다 나문도로도로 치미사바라고 하는 오박내외 아니제신 진언의 뜻도 알아야 되고요. 정법계 진언 호신 진언 옴남 옴치림 이런 뜻도 알아야 돼요. 진언의 뜻을 모르고 우리가 경전을 하다라 보면은요. 자칫 많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죠. 어떤 분들은 천수경을 많이 하면 복이 온다라고 해가지고요. 천수경만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심묘장구 대다라니경을 하다보면 복이 온다라고 해서 심묘장구 대다라니경만 계속 독소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심묘장구 대다라니경도 무슨 뜻인지 사실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일례를 들어서 여러분들 심묘장구 대다라니경의 제일 첫 귀절이 보면 나모라다 나다라 야야 이렇게 나가는데요. 나모는 귀한다 가르침에 따르겠다. 나다나는 보호자 보물 보물 보석 재물 이런 것을 뜻하는 데 훌륭하다 거룩하다 이런 뜻을 나타내고 있고요. 드라이아야다 하는 것은 보호자를 뜻하지요.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는 바로 거룩한 보호자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보호자님의 가르침에 따르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고요. 나마가리아 바루기제 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마사다바야 마가로 니가야다 하는 것은 바로 나막 나모 귀하다 아리아 바루기제 세바라야 사바야 모지사다바야 마사다바야 는 바로 아바로키데 이스바라 바로 관자제 보살님을 뜻하죠. 아바로키데는 관하다 이스바라는 자제하다 또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보디사트바다 그러니까 아리아바로기제 세바라야 사바 모지사다바야 마사다바야 하는 것은 바로 아바로키데 이스바라 보디사트바 마사트바 이렇게 되는 거죠. 보디사트바는 보살이고요. 마사다바야 는 마사트바를 뜻하는데 대보살을 뜻하죠. 그 다음에 마하가로 니가야다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시는 가여이 여기시는 바로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고 가여이 여기시는 바로 대자 대비하신 관세 보살님의 가르침에 따르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심묘장구 대다란 얘기 나가다 보면 여러분들 로게세바라라 미사미나사야 모하자라 미사미나사야 나베사 미사미나사야 바로 탐욕의 독을 끊겼나이다 또 성렘의 독을 끊겼나이다 어리석음의 독을 끊겼나이다 하고 관세 보살님께 약속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영문도 모르고 그냥 나무라 다나다라만 맨날 하고 있고요. 또 어떤 분은 하루에 몇 독씩 하고 또 몇 번씩 사경을 하신단 말이죠. 경전을 읽고 사경을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방법의 하나이고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좋은 방편일 수는 있는데요. 이왕이면 거기에다 뜻을 알아서 안다면 더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천수경이라는 것은요. 관자재 보살님께서 설하신 경전 아니어요. 원래는 천광 정주여래 설을 하셨는데 관세 보살이 리바이벌을 해가지고 다시 했단 말이죠. 경전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천광 정주여래가 관세 원 보살님께 천계의 눈과 천계의 팔을 지닌 것과 같은 능력을 하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님의 광대 원만한 걸림이 없는 커다란 대자 대비한 올바른 참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천수경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수경을 통해서 관세 보살님의 가르침 또는 그 관세 보살님의 가르침을 주셨던 천광 정주여래 그리고 천광 정주여래 이르신 구식구역 하가사 부처님의 위신력과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위대한 경전을 무조건 읽어서 할 것이 아니라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실천하는 그런 우리가 역량을 만들어야 올바른 불교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맨날 천수경을 하지만 사실 그 뜻을 알고 계신 스님분들이나 전법자님들 또한 우리 불자님들이 너무나 적다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어떤 전법자님들은요 그런 어떤 신묘장구 대다라니경을 해설을 하면 큰일 난다. 그냥 읽다가 보면 그 뜻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과연 그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읽다 보면 어떻게 뜻을 알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다시 또 의심스럽고요. 일단 어떻게 됐든 진작에 여러분들 천수경에 대한 강의를 제가 해드리고 싶었어요. 불교연합TV 방송 108TV에서는 제가 천수경을 간단하게 16시간을 통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또 이번에 6월 1일자 토요일이죠. 미국 샌프란시스코 한국일보사 커뮤니티 홀에서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초청법회가 있어서 제가 그날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4시간에 걸쳐서 천수경 요약 강의를 하기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미국에서도 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들으러 오시거든요. 강의를 해드리면 천수경 뿐만이 아니라 그전에 강의를 해드리다 보면 제가 샌프란시스코 에서 강의를 하는데요. 무려 비행기로 8시간 정도 걸리는 그쪽 지역에서도 와서 들으시는 분들이 사실 계셨어요. 우리나라로 보면 사실 먼 거리는 별로 없잖아요. 제주도라고 해도 1시간 정도 거리인데요. 제가 그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이 방송도 하고 강의도 했는데요. 청주불교방송을 한 6년 정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청주에 다가도 조그만 포교원이라도 하나 내서 저희 본사찰은 세종시에 있죠. 그래서 천수경이나 기타 모든 부처님의 경전에 대해서 부처님의 생애와 교훈이나 이런 데 대해서 좀 알려드렸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복명동 청주 복명동에 다가 제가 조그맣게 포교원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이제 천수경 강의가 들어갔는데요. 의외로 참 천수경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청주도 청주이지만요. 대전에서도 그렇고요. 또 제가 요즘 서울 강남 삼성동에서 한 4개월 동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에 오시는 불자님들도 대부분 보면 큰 대단한 사찰 불교대학을 서너 군데씩 이수한 분들이 사실 많이 오시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해도 과연 천수경이나 부처님 경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입장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불교대학을 몇 군데씩 이수를 해서 배운 것이 없으시냐 그건 또 아니어요. 배우기는 많이 배우셨는데 사실 깊이 있게 배우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는 약이죠. 형식적으로 배우고요. 천수경 하면 천수경 서너 시간 강의로 끝나고 지장경 하면 지장경 서너 시간 으로 끝나고 분류학 개론 하면 분류학 개론 서너 시간 이렇게 끝나고 이러니까 전혀 아는 것이 없어요. 제가 십몇 년 전에 서울 가장 큰 종단의 본사에서 포교사 자격 얻으신 분 한 60여 명 제가 한 3,4년 가르친 적이 있는데요. 금강경은 엄청 잘 읽으세요. 잘 읽으시는데 불교학 개론의 기초도 전 모르고 계셔요. 포교사 자격증을 다 따셨는데도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강의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로 망설이다가 제가 오늘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천수경 강의를 해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천수경이라 하는 것은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조금씩 다 섭렵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천수경의 여러분들 뜻이 무엇인지만 확실히 아시면 금강경 아니라 법화경 아니라 능엄경의 모든 경전까지 암에서부터 충분히 섭렵할 수 있는 능력이 구피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공기도 전에 꼭 천수경을 강의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독경을 하는데요. 의외로 뜻을 아는 분들이 없으니까 너무 안타깝다 하는 입장이죠. 우리 불자님들요. 따스한 봄날과 함께 마음의 싱그러움이 가득하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 교리 제 251회차 반야임 샘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차비정사 서길봉이고요. 99억에 끝없이 많은 백사장의 모래와도 같은 항아사 부처님들은 육바람 이를 만족하지 못한 수행자들로 하여금 만족하게 하고요. 보리심을 내지 못한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속히 보리심을 내게 하고요. 또 과위를 증득하지 못한 성문들로 하여금 과위를 증득하게 하고요. 삼천대 천세계 안에 있는 모든 신선과 모든 중생들 가운데 아직 최상의 보리심을 내지 못하거나 대승의 믿음을 일으키지 못한 자들에게 모든 최상의 보리심이나 믿음을 내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천수경을 설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천수경 속에는요. 99억 항아사 부처님의 위신력이 담겨있고요. 관세음보살님의 소원이 함께 뒤뜰어 있는 대단한 경전이고요. 모든 중생들이 갈망하고 또 모든 선신들이 공허하는 경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나는 청산을 향해 가는데 푸른 물아 너는 어찌하여 오고 있는가 그러고 보니 나도 흐르고 물도 흐르고 구름도 흐르는구나 시간도 가고 세월도 가고 인생도 함께 달리는데 오늘도 벌써 해는 지고 있질 않은가 언제 행복이 찾아오는지 아직도 기다리려 하는가 보람된 하루 하루와 감사하는 지금의 그 마음 속에 있는데 행복이라는 것은요 외부에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 또 행복해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면 행복은 저절로 열리게 되고요 우리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흔히들 여러분들 절에 가서 복을 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불류는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요 복을 만드는 법을 배우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불법이다라고 하지 않아요 바로 복을 만드는 법을 어떻게 배우느냐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운다는 약이죠 그래서 불법이다라고 하죠 또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은요 우리 중생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바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께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소원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나의 재앙을 전부 거두어 가 주십시오 이렇게 비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바로 행복을 찾는 법도 배우고 고통을 없애는 법도 배워서 스스로 나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혹여나 고통이 있다라고 하면 고통을 없애는 이러한 삶 나 자신 이라는 중생부터 고통을 없애서 행복을 찾고 또 나아가 가족이나 주변에 이런 모든 분들에게 행복하게 사는 법 고통을 없애는 법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불교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올바른 부처님법 숙지하셔서 여러분들 스스로 또는 여러분들 가정이나 사회나 주변에 모든 분들에게 늘 웃을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의 제공자들이 되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불하시고요 계속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천수경으로 만나는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하셨습니다